안녕하세요 비스트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볼 작품은 바로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19년 10월 15일부터 20년 1월 1일까지 대학로 드림아트 센터 일관에서 공연하는 이 작품은 제루샤의 봇의 유주해, 강지혜, 이하진, 제르비스 펜들턴의 강틸석, 신속록, 송원근, 김지철이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2인극이고요. 알석은 66,000원, 에스석은 44,000원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저 위메프 헌터인이죠? 위메프 헌터인 만큼 위메페이로 다녀왔고요. 유주해 신속록 캐스팅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본 페어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진짜 그야말로 키다리 아저씨더라고요. 신속록 배우님은 실제로 보니까 키가 진짜 크고요. 심지어 손도 커요. 신속록 배우님 손 크기의 한 2분의 1이 유주해 배우님 손 크기더라고요. 그만큼 키 차이가 많이 나서 더 이미지가 진짜 잘 맞아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신속록 배우님은 11월 12일이 막공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아마 레베카 투입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이제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야기 흐름, 기승전결이 꽉 찬 스토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키다리 아저씨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승전결 구조가 있기는 한데 부분적으로 보면 좀 짤막한 사건 하나하나가 이어지는 스토리 구조예요. 제루샤가 아저씨에게 편지 보낸 걸 제루샤와 아저씨가 반복 칸을 읽고 그 다음 또 읽고 또 읽고 각각 개별 사건을 또 읽고 또 읽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 풀어나가는 구조가 저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극을 보면 어쨌든 저에게는 힐링극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극을 찾고 계시다면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암울한 극을 보고 이 극을 보면 무슨 비타민을 섭취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극을 보고 나오니 행복해진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본 작품이 에쿠스 스위니토드 이 극간 정반대의 극이죠. 그런 행복해진 느낌을 받았고 근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 뭐 인스러웠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말입니다. 결말은 상당히 예쁘게 끝나죠. 근데 제루샤가 아저씨를 남자로서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저한테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저씨가 제루샤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게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근데 제루샤가 아저씨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님 제가 놓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무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대는 꽉 찼어요.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놨고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그 극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 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살고 싶다. 저런 이국적인 풍 나는 집을 되게 좋아하라 하거든요. 살고 싶었어요. 거기서 그 정도로 좋았고 무대 활용도도 나쁘지는 않았고요. 무대에 있는 진가방을 이용한 무대 연출도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넘버도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솔직히 기억에 남는 넘버는 저에게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별로인 넘버도 없었고요. 피아노 선율이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넘버의 분위기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분위기가 정말 저한테는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왜 OST 안 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OST 나오면 저는 살 의향이 있어요. OST 구입 충동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선율이 감미로웠던 곡이었습니다. 진짜 힐링극이란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으로는 대망의 좌석 리뷰 왜 대망이란 걸 붙이냐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드림아트 센터 1관 좌석 리뷰입니다. 제가 이번에 2층을 다녀왔는데 제가 극보면서 극장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은 정말 오랜만에 느꼈어요. 거의 토올극장 3층보다는 아니지만 토올극장 3층은 거의 레전드죠?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 제가 여기 1층도 가봤는데 그때는 앞에 사람들이 별로 안 앉아가지고 시야는 강제로 좋게 보고 나오고요. 와 지금 제가 키다리 아저씨 2층에서 보고 왔는데 2층 대박 설계자가 과연 2층에 앉아 봤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안 앉아 봤으면 강제로 데려가가지고 2층에 이렇게 앉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 일단 첫 번째로 앞뒤 간격이 너무 심하게 좁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바깥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너무 심하게 좁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앞뒤 간격을 좁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너무 불편했고요. 그게 들어가면 강제로 자세도 못 고치고 그냥 정자세로 그냥 앉아있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2층 1열은 앞에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가시려면 차라리 1열 가시는 게 좋아요. 1열 뒤로는 상당히 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시야방에 시야방에 2층은 앞에 안전바가 있습니다. 뭐 다, 다들 있죠? 모든 것도 안전. 근데 안전바가 아니고 와이어가 쳐져 있어요. 여기는. 저는 그, 극시작전에 저 와이어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내릴까? 그게 궁금했는데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안 내리더라고요. 되게 쿨하게. 그냥 그 와이어 밑에 안전바가 있긴 있거든요. 그 안전바를 살짝 내리고 와이어는 그냥 냅둬요. 그래서 그 와이어 쳐져있는 상태에서 그걸 봐야 돼요. 당연히 시야방해가 있겠죠. 물론 와이어가 그렇게 크게 시야방에는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에 극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시야에 줄 3개, 4개가 이렇게 쫙쫙쫙 구해져 있어요. 이해 가시죠? 되게 저는 방해되었습니다. 무슨 그 철조만 건너편에서 극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랬고 세 번째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도 시야예요. 2층 시야 완전 구려요. 2층은 1층 간 달리 무대에서 저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무대고 이게 여기 1층이 있으면 근데 2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바로 떨어진 떨어뜨린 시야를 시야에서 봐야잖아요. 정수리 바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층이면 2층은 한 이 정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도 2층을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또 2층 그거를 44,000원 받아요. 애써서 분노는 이제 그만하고 힐링을 보고 나왔으니까 힐링을 해야겠죠. 그만하고 위맵데이 때 받은 MD 보여드릴게요. 아직 개봉 안 해봤는데 대충 안에 뭐가 들은지는 알거든요. 여기서 한번 개봉해볼게요. 여러분들과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안 쓰러졌어요. 이거 받은 거고요. 이런 파우치 안에 이런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뜯어볼게요. 일단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걸 보여드리기 전에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배치를 받았어요. 예쁜 배치를 받았죠. 나중에 그 컬렉션 하나 하려고요. 위맵데이 때 받은 배치 그 제 가방에 슈욱게 다 달아가지고 달려고요. 자 안에 드는 거는 이런 머그컵입니다. 참고로 저번에는 에코백이었죠. 자 컵 어 예쁘죠? 여기에 그 로고 바뀌어있고 뒤에 위메이크 그렇죠 어 위맵데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면 가격도 저렴하게 갈 수 있고 이런 상품도 주잖아요. 살 수 있는 MD가 아니라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제 택징 이런 거 받으면 저 안 써요. 그냥 갖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독자 이벤트 그런 걸로 뿌릴 기회가 뭐 있겠죠? 이것도 고의 간직하고 있어야겠네요. 지금까지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리뷰였고요. 분노의 극장인 것 빼면 전체적으로 저는 좋았던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 가지고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그만 갈게요. 안녕 안녕